익산 웅포관광단지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산돼 재공모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지난 6월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28만 제곱미터 규모의 웅포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했지만 지난주 마감 시한까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이달 안으로 워터파크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재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달 안으로 워터파크와 테마파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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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파크가 있습니다.